와 미란다 피부가 로션 뭐 쓰세요? 오케이 어 뭐야 로즈다 아 로즈래 미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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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여기 아직 조금 더 지속해. 뭐야 그니까? 그니까, 터뜨리네요. 터뜨리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터뜨리네. 우리는 터뜨리리에 반죽해. 안! 맞습니다. 여기 앞에 스토리 부분은 제가 갑자기 렉이 걸려서 스킵이 되어버려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플레이 해볼게요 오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손이 굉장히 이거 혹시 에단인가요? 어? 반지 있는거 보니까 이단이 있네 살아있네 어이구 어이구 오우 쉣 누구야? 이블린 아니야? 바이아자드 세븐의 본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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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죽을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디라 너는 다 죽었다고 너는 이미 죽어있다 많이 자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많이 자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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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전부터 죽어있었나 베이커의 집 너는 잭 잭 거짓말 아니야? 그 3년 전 근데 어떻게 의식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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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뭐지? 이 나이의 사춘기? 오우 쉣 일어난다 호우 손이 꺼맣게 변했어요 이거 진균 아니야? 나도 진균이었던거야 가..가족? 마법의 단어 난 가족이 가야해 나의 로즈 내가 내가 죽을 내 아이를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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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오케이 오케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스으으으으으으읍 스읍 내가 널 구해낼게 내가 널 구해낼게 오우 쉣 뭐야 아직 살아있네? 어디 실려서 가고 있는건가 헉 듀크가 날 살렸어 듀크 오 구경 다 하고 있었구나 여기 있는 햄 좀 먹어도 되겠니? 오 탁하면 탁이구만 가족을 지켜야 지켜야 해 지켜야 해 지켜야 해 누군가? 누군가? 하하하 저도 그렇게 답답할 수 없어 우리 여기 내가 널 원해 Mr. Winters 나는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될 것 같아 신경쓰지 않아 오 여기로 돌아왔네요 오 세이브 음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네요 어 고가 아이템 고가 아이템 고가 아이템 이거 못 모은게 맞나봐 팔아버리고요 오호 생활과 기술이 롤드 하이젠버그의 에센스는 오케이 자 산탄총 매그넘 매그넘 총알 좀 주지 않을까 막판인데 나 M1911 아직 들고 있어 아 아직 안 샀구나 그러면은 어 요거 사버릴까요? 이거 뭐지 V16 커스텀 유력이 크게 증가한다 이거 두개 사버립시다 오케이 장착 자 그리고 그러면은 아이템 판매로 1911 팔아버리구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이거 산탄총인데 어 매그넘 10만원 매그넘 요거 업그레이드나 해버릴까 탄창 용량이 탄창 용량이 일곱발로 늘어나네요 오케이 이제 더는 못할거 같구요 오케이 자 아 요건가? 오 일곱발짜리 됐다 자 세이브 갑시다 여기로 가면 되는거 같애요 여기로 가는게 맞나? 길이 한쪽밖에 안 열려있었겠지 여기가 그리고 뭔가 본체가 있는듯한 그런 어 어 또 시작이네 그리고 이거 정리를 그럼 좀 합시다 아이템 이동 B 오케이 장착 오케이 그리고 아이언 사이트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꺼버립시다 어 옵션 조준선 끄기 오케이 아이템은 안주네요 이제 어디에 와 많은데? 오케이 에이 가벼운 몸풀기 싸움 요거 뭐야 비켜 촉수 따위 미란다 미란다 하아 컴오 컴스투마마 아 아 아 미란다 피부가 로션 뭐 쓰세요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로즈다 로즈다 로즈가 힘을 빨아들이고 있나보다 핸드업 오 내가 쟤보다 더 센거 아니야? 오우씨 크리스 빨리 뛰어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 깜놀 요소 나올 것 같애 으허허허 어허허 로즈 내게! 내게! 이제 싸우나보다 어...매그넘 한 번 2페이지까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오케이 다 썼구요 어휴...총알 없네 그러면은 산탄총 하우 캠유 디나이 하우 캠 유 디나이 하우 캠유 디나이 자 장전 뭐야 저거 저 인간쌈 오 시잇 무빙 잠깐만 쓰읍약을 좀 먹어야 겠는데요 왜 안 먹어 자 샷건 어 산탄촌 잔약 이런 것들이 있네 원기옥 쓰네 치사하게 원기옥을 써? 어 뭐야 무빙 무빙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아니 이거 뭐 뭐 아 이거 피해야되는구나 무빙으로 와 빡센데요 다시 자 건너뛰기 어 이거 샷건으로 먼저 싸웁시다 2페이지를 빨리 지나가는게 나을 것 같다 2페이지를 빨리 지나가는게 나을 것 같다 자 자 이제 리볼버 자 이제 리볼버 오우 쉣 오우 쉣 아픈데 자 약 한번 먹겠습니다 어차피 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안가 자 자 그리고 샷건 들고요 시 렉 그래 워 오케이 저장전 저 이제 3페이즈가요? 오케이 아 이거 좀 만들어볼까? 아 물약 이제 못만드네 홀리 슈루탄 좀 만들어볼까요? 아 근데 이거 화약을 필요로 하네 그러면 산탄총 탄약을 만드는게 낫겠다 오케이 이제 회복약도 못만듭니다 오우 쉣 아 이제 여기네요 아까보다 심지어 더 못했네 움직여 움직여 여기 뒤로 숨는가구나 오우 쉣 제발 아아 와 빡센데 이거 다시 불러와서 그 그거 해야 되겠어요 물약을 좀 사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메인 메뉴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게요 나가기 오케이 불러오기 여기 밑에죠 오케이 자 이거 풀템을 맞춰가지고 돈을 많이 썼지만 어 남은 돈으로 다른 거라도 좀 사야겠습니다 일단 맥은 엄청알은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구급약 와 이거 3000원 이제 가격이 항해 살 때마다 올라가네 근데 구급약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품절 샷건 탄약 자 이렇게 사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저장 심포리엄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넣고 어 이게 아니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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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리고 요거 권총을 여기로 들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저장 오케이 갑시다 고고 할 수 있어 아 개어렵네 달리기가 안 돼요 달리기 여기 지나서 됐던 것 같긴 해 오케이 자 장전 오케이 간단하게 처리해주고 갑시다 초반에는 샷건으로 자 이거 컷신 건너뛰어주고 샷건 샷건 자 무빙칠 때는 무빙을 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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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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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찍노 으악 자 체력 하나 먹어주고요 다시 들고와서 딜찍노 딜찍노 으악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오케이 저격소총 탄약이 어디있다는 거야 도대체 자 자 하아 애매하다 먹어줍시다 자 먹고 샷건 다시 들고요 자 도망 도망 샷건은 벌써 여덟 발이야? 말도 안되는데 아 샷건 탄약 만들 수 있다 자 샷건 탄약 하나 둘 셋 오케이 튀어 오케이 무빙 좋습니다 아직 파란 피 뛰어 잘 피했다 자 이제 매그넘 갑니다 어 내 내 컨트롤러 고장 난건가 자 이거 피한 다음에 내그넘 내그넘 샷! 자 딜찍노는 내가 당하는 것 같은데 어 어우 쉣 죽는거 아니야? 와 미쳤다 저거 한방기 같은데 자 다시 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샷건 탄약 만들고 시작할까요? 검사 이게 초반에는 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가까이붙어서 들찍노해 그게 나음 장전 그 volleyball 으아 개 아파 자, 회복 오, 오우쉐잇 어디갔어 오케이 장전 오케이 자 이거 잘 피해야됩니다 나오면은 일단 피해야돼 한대 쏘고 피하기 한대 쏘고 피하기 자 이렇게 피하고 한대 쏘고 피하기 오케이 좋아요 뛰어 도망칠 때는 저거를 빼야된다는 점 도망칠 때는 하아 그리고 이거 물약 한번 먹어야돼 한방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도망칠 때는 그림 놓고 조준 풀고도 망치기 조준 풀고도 망치기 매그넘은 낭비하면 안돼 다 썼어 다 썼어 오우쉐 뭐야 여기서부터 패턴을 모르는데 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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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쉐이 아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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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뭐야 이거 또 맞은거야? 오 페이즈 깬거 같은데? 라이트 트리거 이제 크리스 차례다 크리스 도와줘 크리스 도와줘 후후 깼습니다 다음 페이즈는 아니겠지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들직루만 하는거는 좀 딜이 너무 쎄가지고 힘드네요 조금만 피해가면서 해야됩니다 와아 지붕이 열린다 힘들었다 야 모든게 끝났습니다 엔딩입니다 이제 우리 로즈 아유 귀여워 쉬쉬쉬쉬 로즈 괜찮아 헥? 아 나도 크리스 애기를 받아줘 하아 너무 슬프다 아기를 구한 곳 무엇이었단 말인가 아 애기를 부탁해 홀리 끝난거 맞어? 흐어 엠 리 고마워 흐어엉 그저거 흐어엉 흐어엉 아, 저 중간에 애기가 들어있는데? 아아 폭탄 끼워놨지, 맞어 미야? 미야... 미야... 미안해... 사랑해... 계속...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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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가 살아있다면 더 희생할 수 있는 건가? 뭐야... 무슨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 쉣 헤이... 폭탄까지 가져왔네요 헤이 에이... 어우, 슬프다... 아, 그래픽 진짜 웅장합니다 나는 이런거 볼때마다 분위기를 좀 깨긴 하지만 죽어서 저 폭탄 못누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션 실패 잡아먹힐 것 같은데? 왜 안터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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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즈... 로즈? 미야는 흐느끼겠네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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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는... 그때... 그... 주사를 맞아서... 치료된게 맞는거 같은데... 애기는... 다시 감염됐을거 같애 오우, 쉣... 근데... 또 살아날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 이런건 3D로 봐야지 아, 이런건 3D로 봐야지 크리스... 뭐하니... 아, 이 상남자도 옵니다 하... 캡틴... 이것을 봐야겠다 BSAA가 군사들을 보내버린다 이건 바이오武器 뭐하는거 같애 아, 이 상남자의 스키을 찾아봐 다른 스키을 찾아봐 BSAA 유럽 HQ에 도착해 설마 이 로즈를 BSAA도 로즈를 구하기... 어... 그... 찾아오기 위해서 파견했던 건가? 자 이렇게 엔딩입니다. 빌리지.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재밌었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나요? 빌리지 오브 샤드오스. 아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네요. 자 일단은... 좀 앉아서... 어... 최종평을 말을 해보자면... 안 됐네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말을 해보자면은... 게임 자체를 제가 빌리지를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스토리였는데... 일단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예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보다는... 특히 제가 최근에 했던 게 바이오하자드4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미친듯이 퀄리티가 상승됐다. 라는 게 보이고요. 바이오하자드7도 이 뒤에 플레이해볼 예정인데... 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VR 모드. 굉장히 잘 포팅을 해뒀고요. 어... 몇몇 그 불편한 점이 없진 않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니맵 지도 키가 할당이 안 돼 있다든지...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부족한 면들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화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고요. 이거... 정말 돈을 받고 팔아야 될 퀄리티의 VR 모드입니다.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픽도 너무 좋아가지고... 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바이오하자드8 컷신들이 다행히 3D로 다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이 VR을 끼고 보면은... 좀 더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저 제 총평은 정말... 어... 갓겜이다. 라는 거고요. 게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티바 티바! 에게sc我不있로... 내 인사는 이 인사는... 바이오에서 눈렀고... 주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녀의 가게를 기대돼요. 인사는 이래서... 부모네가 찬기에... 차가 다행이며... 이제가 있다면... 그녀의 가게를 잃고... 어떻게 할지... 영향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장리로... 으깨가... 지금 지금까지... Hello my please 예! Do you think the little boy will be able to touch the moon? Nobody can touch the moon too far away Wait, what if he has a rocket ship? 아... 오, 그럼 이 자식을 도와줘야 되지만, 이 자식이 너무, 너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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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ool. You weren't being silly. I don't think the movie is going to catch you. I don't think it does. But it's... 네 아버지... 생일 날씨 죄송합니다 저녁으로 나중인 것 같아요 수업 a LOT이 생umer가 될 것 같으면 좋겠네요 말하는 그녀의 대신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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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이 그서 그ieren 뇌이 우리는 와을 뇌 바로 I can handle it. She's just a kid. I want you to keep it together, Rose. You're a lot like him, you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haven't ever heard you. I know.